아 이 지혜가 또 있다고! 뭐 한 거냐? 스테이션 Z, 수민, 스테이지! 오늘 정말.. 네! 지금 하고 있어요. 네, 스테이션 Z, 수민, 스테이지! 오늘 정말 1시간 순상이네요. 다시 돌아온 첫방에 생방이라 많이 떨렸는데 루씨,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. 네 분은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 부탁드립니다. 아, 저희가 너무 우당탕탕이어서 사실 순디님의 이런 복귀날에 너무 큰 충격을 주고 가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! 폐에 끼친 건 아닌가 싶어서 되게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상엽씨... 아 예, 일단은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정감하지 못한 모습 보여드렸지만 같이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행을 너무 이렇게 되게 잘 받아주셔서 주실 것 같아요. 되게 마음대로 따뜻해지,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멤버들끼리 있다가 다시 상을 약간 선하구나. 고맙습니다. 배우고 갑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그리고...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다음번에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, 너무 좋습니다. 저도 이제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저희가 또... 너무 뭔가...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이제 라디오 더 잘 되시길 바라보고 저희가... 맞습니다. 다음에 또 나올 일 있으면 좋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꼭 나와주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 또 하리님께서 우당탕탕밴드 그래도 사랑해주세요 귀엽잖아요. 네, 해주셨어요. 아, 우리 이러다가 DJ분들 사이에서 살짝 숙제 같은 느낌이네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아, 아닙니다. 네. 다음에 또 나와주신다고 하시니까요. 네. 이제 나와주실 거죠? 아, 안녕하세요. 나와주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또 매일 이어지는 딥케이지의 달빛동아리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오늘 끝곡으로 루시의 떼굴떼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그럼 이거 다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? 마지막 동작을? 아, 네. 네,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오늘은 꿈도 꾸지말로자.